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폭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부터 살짝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앞에 시그널음악을 넣었는데 이게 보케디니의 미뉴엣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상쾌하게 공부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그널음악을 넣어봤는데 어떠신지 자 그럼 오늘은 영어 제42회 교정문제 23번 문제부터 풀어볼 더인데 어제까지는 저명문제가 다 완료가 됐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교정문제 3개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우선 23번 문제인데 자 he found it necessary but very difficult to dance with the cheerful 그 다음에 debutant 라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감이 오죠. 자 여러분 이 영어 한 35개 교정문제에 대해서 보면은 순수 그 약자를 아느냐 모르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한 20개 이상 나오는데 여기서도 간단하게 약자를 물어보는 문제죠. 답 쉽죠. 답을 열어주십시오. 자 여기서 취어풀이 있죠. 취어풀. 취어풀에서 끝에 FUL 약자를 쓰셔야죠. 여기 이렇게 풀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FUL 어미 약자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대로 취어풀에서 5,6점에 L 쓰면 풀 약자죠. 그렇게 쓰신다는 것. 근데 특히 이 어미 약자는 언제 풀어쓰죠. 어미 약자를 풀었을 때는 이 어미가 첫 음절로 나올 때 단어의 첫 머리에 나올 때 예를 들어 풀필 이런 얘기할 때 앞에 FUL로 시작해서 어미 약자로 시작하면 안됩니다. 어미 약자는 단어의 첫 머리에 올 수 없다. 그리고 또 그 앞에 어떤 알파벳 26개의 글자가 아닌 다른 기호가 나올 때도 이거 어미 약자 못쓰죠. 자 예를 들어 여기서 취어풀인데 근데 F가 대문자다. F가 대문자다. 이럴 때는 FUL 약자 못쓰죠. 왜? 바로 FUL 앞에 바로 앞이 알파벳이 아니라 대문자 기호가 들어가죠. 그러는 바람에 이 어미 약자는 못쓰게 되죠. 자 그렇지 않은데 근데 여기서는 그냥 취어풀 그 풀 앞에 아무런 어떤 기호가 아닌 그냥 알파벳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이럴 때는 FUL 약자를 써준다라는 사실. 3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이제 24번 문제인데 다같이 읽어봅시다. 자 HIS LETTER SAYS THAT LORENCE DID NOT HAVE 그 다음에 뭔가 좀 어색하죠. 왜냐하면 7점자 기호표가 앞에 떡 붙어 나온다. 뭔가 느낌이 이상하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여기서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이따가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 다음에 AS THE DOCTORS PEARED AND THAT HE IS NOW FULLY RECOVERED AND ABOUT TO VISIT THE CHILDREN 자 긴 내용인데 자 여기서는 제가 우선 답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하나 좀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자 HIS 자 여러분 B, HIS, WAS, WAS, WAS 요 4개의 하위 단위 약자는 하위 문장 부호와는 접하여서 무조건 쓸 수 없죠. 근데 여기서 쓸 수 있나요 HIS? 여기서는 쓸 수 있습니다. 왜? 대문자표는 하위 문장 부호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독립이기 때문에 쓰죠. 이거 HIS 약자 씁니다. 여기서는 이거 대문자표가 있다고 해서 이거 풀어 써서 쓰면 안 되죠. LATER DE LORENSE 그 다음에 DID NOT HAVE 자 그 다음에 이게 1급 점자표에 EPHALITIS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이게 1급 점자 기호표는 알파벳 단어 약자라든지 추거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은 아래 첨자냐 위 첨자냐 아니면 이게 문장 부호와 하위 묶음 약자를 구별시켜 주기 위해서 주로 1급 점자 기호표를 하죠. 아니면 숫자 다음에 숫자 다음에 알파벳 A부터 J까지 이거는 숫자가 아니라 알파벳이라는 것을 구별해 주기 위해서 1급 점자 1급 점자 표는 이렇게 4가지 목적으로 쓰는데 자 여기서는 우선 EPHAL 뭐 이런 축어가 없잖아요. 그럼 아 이거는 1급 점자 표로 쓰인 게 아니다. 그럼 뭐로 쓰였을까요? 네 요거는 이따가 제가 답을 열어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S THE DOCTOR SPEARED AND THAT HE IS NOW FULY 자 여기서 아까도 우리 아까 앞에 문장에서 자 FUL 이 약자 쓰나요? 못씁니다. 왜? 이 어미 약자는 단어의 천머리 못쓰죠. 그러니까 이 FUL을 써버리면은 56에 123에 써보니 이건 안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앞에 것도 딱 보니까 어 1급 점자로 표현하면 아 그럼 뭔가 어미 약자를 이렇게 잘못 썼나보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셔야죠. 답을 열어주시죠. 네 바로 이센파일러티스라는 단어인데 바로 이게 ENCE. ENCE라는 어미 약자를 이렇게 단어 첫머리에 ENCE가 나왔을 때 이거 어미 약자 안되죠. 이렇게 어미 약자를 써버리면 되게 어색한 단어가 나와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5,6점이 첫 때 딱 나왔을 때 이게 알파벳 단어 약자인지 아니면은 추거인지 이런 감이 딱 안오면 아 이거는 어미 약자를 잘못 쓴 것이 아니야. 이런 판단을 하셔야지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푸실 수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4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25번 문제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퀵과 관련된 추가를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여러 녀석 중에서 한 놈이 잘못된 건데 한번 봅시다. 자 퀵 퀵퀵은 그 다음에 퀵 하이픈 프리 아주 급냉인가 보죠. 그 다음에 퀵퀵 그 다음에 퀵샌드 그 다음에 비스 퀵 자 이렇게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한 놈이 이상한 게 있죠. 자 우선 답을 열어주시죠. 네 이 맨 끝에 녀석 이 비스 퀵 할 때 이때 퀵은요 이거는 추거로 써줄 수가 없습니다. 풀어줘야 되죠. 왜? 자 이 추거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추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아셔야 되는데 우선 제1번은 추거 목록에 올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1차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통일 영어 점차 규정 그 부록 1 부록 1이 아 이 이거 뭐죠 이 추거 목록이 나오는데 저희도 한번 유튜브 강의에서 이 추거 목록도 한번 쭉 좀 소개를 해드릴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1차는 추거 목록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1차고요. 그 다음 두번째는 추거 목록에 없더라도 쓸 수 있는 10개의 특수 단어들이 있죠. 어떤거죠? 네 하나는 브레일 블라인드. 쉴드런. 그죠? 그 다음에 저기 뭐 저기 프렌드. 그죠? 그 다음에 퍼스트 그 다음에 굿 그레이트 그 다음에 리틀 레터 퀵 해서 이렇게 이 10녀석이 추거 목록에 아니더라도 늘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놈이 이 10녀인데 이 중에서 지금 퀵이 들어가 있죠. 이 퀵. 그러면 이 퀵인데 근데 이 녀석들이 무조건 이런 10개 단어가 포함됐다고 해서 무조건 추거 목록에 없더라도 쓸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 10개 단인 금방 말씀드린 이 놈은 이 브레일부터 퀵까지 이 녀석은 추거 목록에 없더라도 쓸 수 있는 조건이 각각이 있죠. 이건 뭐 예를 들어 브레일이나 그레이트 이런 것은 그 단어의 앞이나 뒤에 있던 어떤 독립적인 상황이면 무조건 쓸 수 있다. 뭐 이런 등등이 나오는데 근데 그 10개 중에서 7개 녀석이 있어요. 지금 10개 중에서 브레일하고 그 다음에 그레이트 그리고 퀵던 이 세 개를 뺀 나머지 블라인드 퍼스트 프렌드 또 뭐 굿 또 리털 레트 퀵 이 7녀석은 이놈이 추거 목록에 쓸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 단어의 첫머리에 나와야 됩니다. 단어의 첫머리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조건이 뭐냐면 뒤에 모음이나 Y가 붙지 말아야 합니다. 모음이나 Y가 붙지 말아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우선은 닭과 관련해서 비스퀵. 비스퀵 자 여기는 퀵이 단어의 첫머리에 나와야지 추거 목록이 없어도 실리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퀵이 어디에 있죠? 단어 끝에 나와요. 단어 앞에 나와야지 일단은 어 이놈 추거 목록이 없더라도 쓸 수 있나 보는데 단어 끝에 나오죠. 그래서 안 되죠. 단어 끝에 나오면 풀어 써줘야죠. QYCK 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QYCK 다 풀어줘야 되죠. 비스퀵 할 때는 자 근데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이 어 그러면 아까는 어 뭐 그 퀵이 그러면 앞에 나오되 모음이나 이런 게 연결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뭐 퀵은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죠? 뭐 퀵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여기는 모음이 들어가는데 왜 어떻게 답이 맞나요? 자 아까 제가 추거를 쓸 수 있는 조건을 얘기했죠. 1차가 뭐죠? 추거 목록에 신뢰한다. 자 이 QYCK 다 이런 것들은 추거 목록에 올라가 있습니다. 추거 목록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뭐 뒤에 뭐 모음이 오거나 뭐가 오거나 자식아 하면 상관없습니다. 추거 목록에 있으면 무조건 쓸 수 있다. 추거 목록에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죠. 그 다음 추거 목록이 없을 때가 아까 말씀드린 그 10개 단어는 단어의 그 7개는 단어의 첫머리에 있어야 된다. 자 근데 여기서 비스 퀵 이건 추거 목록에 없는데 그러면 쓸 수 있는 조건으로 되려면 이 퀵이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뒤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퀵을 QYCK로 풀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 요거 잘 아시고 제가 요거 10개 단어 추가 요거는 요것도 이제 추거 목록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 때 요 10개 단어도 특별히 뽑아서 강의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